안녕하세요. 테크유정 비티크의 BPD입니다. 얇고 가벼우면서 배터리 오래가는 노트북의 대명사, 바로 LG 그램입니다. 최근 블랙나빌 한정판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8월 6일부터 8월 22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관과 전면의 그램 로고는 물론이거니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는 파우치, 마우스까지 모두 블랙 색상으로 디자인해서 출시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번째, 유럽 명품 브랜드 몽블랑 노트북 가방을 기본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배터리 1회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AS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네번째, 터치패드 레이저 프린팅 각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번째, 최고 사양 스펙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올블랙 패키지, 인텔 프리미엄 소프트웨어 패키지, 한컴 그램 오피스 밸류팩을 추가 제공하는 부분이 기존 그램과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 크기는 16인치로만 출시됩니다. 각인 서비스의 경우 8월 22일까지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초기 분량이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비각인 모델 주문 시 각인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이는 두 제품의 모델명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니 구매 시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비각인 모델은 9월 6일, 각인 모델은 9월 16일부터 LG전자 물류센터에서 순차 배송이 이루어지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LG 프리미엄 제품을 상징하는 블랙라빌 레이밍이 붙었다는 점에서 순간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끌리지 않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정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희소가치가 떨어집니다. 국내 시장에만 1,000대의 물량이 풀리는데 선착순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시장조사업체 GFK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노트북 판매량이 93만 8,000대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무려 1,000대의 물량을 두고 한정판이라는 말을 붙인 건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품 본연의 소장가치를 높여주는 요소가 부족합니다. 톰브라운과 협업한 갤럭시 G 시리즈처럼 콜라보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몽블랑 노트북 가방을 증정하는 것인데 올블랙 패키지만으로 자부심을 가질만한 프리미엄 한정판이 되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최고 사양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을 줍니다. 인텔 11세대 i7 프로세서 타이거 레이크 R 16대 10 화면비의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 80Wh 대용량 배터리는 플랫폼의 공유로 인해 기존 제품과 동일한 스펙이 탑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차별화할 게 할 수 있는 것은 램과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죠. 확장이 불가능한 온보드 방식이라는 걸 감안하면 32가 램이 탑재된 것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장장치가 1테라인 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확장 슬롯을 갖춘 가벼운 노트북의 장점을 10분 살려 2테라 레이드 구성이 이루어졌다면 하이엔드 스펙을 보고 구매할 수 있겠지만 사실 1테라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차별점은 그램 시리즈 최초의 듀얼 펜 탑재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모델이 발열과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컨셉의 제품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장 가치나 희소성이 높거나 아예 독보적인 수준의 고사양 스펙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LG 그램 블랙라벨은 한정판이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느낌입니다. 블랙라벨이라는 과거의 향수를 기반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후광 효과를 앞세워 판촉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속내가 담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정판에 타드 쓴 개선판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LG 그램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거나 칠흑같이 깊은 블랙 컬러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볼 수 있는 노트북이니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